시험지를 펼쳤을 때부터 흘러간 분침이 8바퀴를 돌아간 순간 이 순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오랜 기간을 힘겹게 달려왔나 봅니다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어떻게 기다려왔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180개의 답안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글이 담긴 48페이지의 시험지를 지나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새롭게 써내려갈 알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차가워진 바람이 다시 따뜻해질 즈음 새 출발을 하려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글은 우리 컨텐츠팀장 조교 친구가 써줬거든요 너무 글을 잘 써가지고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은 어디에 실려있냐면 우리 2024학년도 대수능 해설집 있잖아요 선생님 게시판에 있는데 공개 게시판에 있습니다 거기 게시물에 있는 총평에 쓰여져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N수생 캐스트를 찍어달라고 매년 우리 회사에서 말씀하셨을 때 가장 어려운 게 N수생들한테 캐스트를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시점에 이런 캐스트를 찍을 때 학생들의 기분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조교들도 N값이 좀 큰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N수생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 차라리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 무엇을 해야 하나 겨울편입니다 겨울편 선생님이 겨울에 겨울편입니다 겨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N수를 결심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기대한 만큼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이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찌 됐든 수험생활을 한번 버텨낸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로 이거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들 열심히 잘 버텨내셨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좀 적합하다 판단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좀 정해드릴게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에 여러분들 지금 12월달이거든요 12월 말까지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체력 보충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체력 보충을 해야 돼요 체력 보관 아니면 좀 휴식을 좀 취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휴식을 취하면 애들이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말리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능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마라톤 같은 경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계속 전력 질주를 한다고 이게 뭐가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면 좀 쉬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지 누가 이런 얘기하겠니 좀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공부한다는 건 말리진 않습니다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애들이 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게 수능을 잘 못 보면 뭐가 죄를 짓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되게 훌륭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런 생각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생각들이 되게 많이 차게 되거든 학생들이 이게 수능을 잘 못 보면 그런데 안 좋은 생각보다 조금 선생님이 약간 아까 읽은 글하고 좀 다르게 나는 약간 극 T 성향이에요 극 T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플랜을 짜자 이런 거예요 원래가 앞에 이 글을 쓴 친구는 낭독한 글을 쓴 친구는 극 F예요 선생님 정반대 성향이거든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되게 감탄하면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 이때 좀 생각을 하실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부족한가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거 공부든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식이든 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하는 거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실천을 해야 돼요 고치려고 나는 실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게 실천까지 가는 데가 상당히 이게 넘을 수 없는 약간 4차원의 벽 같은 게 있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알면 그걸 실천하면 되거든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아는데 누가 네가 뭐가 부족해 딱 집으면 또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알아서 그걸 갖다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걸 갖다가 쭉 리스트업을 해봐 내가 뭘 잘 못했을까? 뭐가 부족했을까? 공부 습관이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두시면 돼요 내가 휴식을 취하라는 게 그냥 마냥 놀라는 얘기 아니고 마냥 놓으셔도 돼요 사실은 상관없는데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 아쉬움을 다 남기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쉬시고 그리고 공부를 할 자세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기간을 정하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은 1월 1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보통 1월 1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겠다 이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웃고 그러는데 근데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자 1월부터 선생님이 좀 말씀을 이렇게 겨울 편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잡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를 이제 다시 하시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거든요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뭐 지구학 선생님이니까 지구학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지만 뭐 국어,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가 판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기를 다지는 그런 시기로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뭐 이렇게 이가 빠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가 빠진 부분 개념에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다시 세워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초 빌드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의 토대를 갖다가 얼마나 잘 갖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구과학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좀 얘기를 하면 지구과학도 여러분들 개념을 탄탄하게 다시 하셔야 돼요 내가 빠진 부분이 있는가 개념 학습을 갖다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번 수능을 봤는데 3등급 밑으로 나왔다 근데 뭐 예를 들어 1등급 같은 2등급 이 정도면 안 들으셔도 되거든요 근데 다시 듣는 걸 권하긴 해요 그래도 근데 개념 학습을 할 때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 내 생각에는 1등급 간신히 턱걸이 했거나 1, 2등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책만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기출만 다시 풀어서도 되는데 개념 학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을 갖다가 정독하는 방법이 있고요 개념 책을 정독하는 방식이 있고요 여러분들 다 썼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야 플러스 강의를 듣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등급대에 따라서 보통 한 3등급보다 밑이다 그러면은 강의를 듣는 거에 조금 더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을 좀 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냐면 같이 해야 되는 게 기출 학습입니다 기출 여러분들 이거는 애들이 정말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 저 개념은 다 했어요 기출은 기출은 해야죠 이렇게 하거든 근데 얘들아 이거는 동시에 해야 돼 알겠지 동시에 하셔야 돼요 개념의 완성은 기출이에요 알겠죠 이건 동시에 진행하세요 그래서 난 끝까지 다 보고 기출을 풀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 뭐라고 할까 룰을 정해요 규칙을 예를 들어 나는 1단원까지 보고 1단원 기출을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구과학은 1, 2, 3단원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단원 자체가 대단원이 그래서 1단원이 고체지고 2단원의 대기화양 3단원이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보고 기출 보고 이거 다 보고 기출 보고 이거 다 보고 기출 보고 이런 식으로 1월 3월까지 보내시면 되겠고 이제 좀 속도가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월 3월은 사실은 아주 아주 공부에 있어서 크게 걱정하는 시기는 아니거든 왜냐면 아이들이 불타오르거든 이때 내가 못 봤던 시험을 다 만회해 가지고 내가 보란듯이 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지를 불태우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때 진짜 많이 해둬야 되거든 여기다가 하나 더 해주시면 좋아요 EBS 수능특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특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탄탄해집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풀이로 들어간다 심화강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3월 지나가면은 내가 3월 전에 한번 다시 찍을 겁니다 이게 본편을 다시 찍을 건데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단 너무 힘드시면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쉬시다가 1월에서 3월까지는 반드시 이걸 갖다 여러분들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기본기가 탄탄해야 됩니다 아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번 기본기, 기본 개념, 문제풀이 습관, 문제풀이 자제, 기본기거든요 그게 다 그런 거에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는 부분들을 이제는 만회할 수 있다 그리고 N수생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경험이 재산이거든 얘들아 경험이 재산이 너희들은 한번 시험 본 경험이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시험 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서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만 조금 얘기할게요 이런 말 하면 너무 꼰대 같을래나 모르겠는데 N수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쉽지 않아요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밝은 미래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갖다가 스스로가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선생님 이거 캐스트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교랑 얘기하다 들어왔는데 갑자기 N수생들 착한 행동하고 쓰레기 죽고 그래서 오타니 선수 얘기 듣고 애들이 카르마 안 살려고 쓰레기 죽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갑자기 착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흑화돼서 예민해지고 이러거든 감정이 요동이 심한 시기입니다 이게 요동이 심한 시기인데 그건 이제 곧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시고 일단은 멘탈 좀 잘 잡으시고 아마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N수를 결심한 친구들은 멘탈 잘 잡으시고 이 휴식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체력과 정신력을 좀 보강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다 얻으신 다음에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상에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스스로를 항상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이거는 릴스 같은 거 보면서 본 건데 그 수상소감을 어떤 배우께서 말씀하시는데 중껏 그마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중요한 건 꺾여도 그만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꺾였을 수 있어 마음이 근데 결코 여러분들 방식이나 방향이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단을 믿고 스스로를 믿으시면서 그 믿는 마음이 클수록 여러분들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선생님도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내 강의 들어본 친구도 알겠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해서 내년 이맘때에는 이런 캐스트 안 보고 여러분들 즐거운 그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준비하는 1년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열심히 살았다 라는 한 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